꿈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살고 있나요 꿈은 이루어질까요 아무 그렇고 말고 내 아들아 하지만 너는 이제 막 시작이란다 꿈이 어디에 있든 그 꿈을 계속 따라가거라 삶이란 그 스스로가 가르쳐준단다 누가 이 어려운 일들을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알기 쉽게 말해줘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내일이란 쉽게 알 수 없는 거야 매일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험한 고개길에 힘없이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주실 건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막 시작이란다 꿈이 어디에 있든 그 꿈을 따라가거라 삶이란 그 스스로가 가르쳐준단다 자 다시 잘들어 너는 누구냐 찾아라 잡아라 니가 꿈꾸는 별을 잡아라 아버지는 항상 곁에 있을 것임 나를 안을 보고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고 이제 모두 알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나는 네 곁을 떠나갈 거다 꿈을 따라가겠어요 다만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는 항상 곁에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Myanmar 아버지 아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